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닌텐도 스위치 보호필름인 VSP입니다. 액정과 후면 패널을 보호해주는 제품이구요. 말 그대로 닌텐도 스위치를 보호해주는 필름입니다. 지금은 필름을 부쩍해놓은 상태구요. 부쩍해놨어도 밝기 자체는 오토모드 상태인데 붙인걸 전혀 모를정도의 밝기를 보여주구요. 터치도 제대로 되고 터치감이나 이런거에 이지감이 전혀 없어요. 새로 받은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게임인데요. 아마 시중에서는 못보셨을 겁니다. 미키나이츠 개발사에서 나온 투락이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액정 절체는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스킵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미키나이츠 개발사에서 나온 투락이라는 제품이구요. 아직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아닙니다. 화면 자체를 보셔도 지금 액정 보호핀에 붙여있지만 전혀 이질감이 없고 터치도 굉장히 잘 되고 밝기도 100% 추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잠깐 플레이하는 화면을 보셔도 액정이 굉장히 잘 보여지는게 보이시죠? 가끔 저가의 제품들은 부착되면 투가율이 떨어지거나 밝기를 방해해서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게 없네요.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